네, 강원도에서 온 우리 김조사님. 4월 29일 어저께 투입되셨어요. 남들은 꽝치고 간다고 계속 그래서 그리한 자리인데 어저께 오셔서 장박을 진행합니다. 1박으로 지금 덩어리 3마리. 오, 30분 없는 거. 군이 위천, 위천. 오늘은 4월 29일 곳곳에서 살아나는 소식이 막 들려요. 저기도 내량리, 외량리권에서도 고기 덩어리 올라온다고 전화 오죠. 요쪽에서도 전화 오죠. 저쪽에서도 전화 오죠. 온통 고기시 소식이 많이 옵니다. 네, 군이 위천, 위천입니다.